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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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마침내 시흥시가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대도시 거북이야 해로야 우리도 이제 대도시 거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보자 당연하지 보다 품격있는 거북이로 거듭날거야 대도시 시흥이 되었으니까 이제 행정서비스도 좋아지고 예산도 풍족해지는 만큼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 정말 진짜 너무너무 기대된다 여러분 인구 50만 대도시 시흥시와 함께 2021년도도 흥하세요